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기초과학연구원 IBS에 대한 종합감사를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차관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IBS에 대한 과기부 종합감사 결과가 지연되는 것과 관련한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노웅래 과방위위원장은 과기부가 9월까지 감사결과를 발표한다고 해놓고 안했다며 결국 국감도 피하고 덮어주고 봐주려고 연말까지 연기한 것이냐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종합감사에 따른 감사처분 내용을 9월 중 확정해 IBS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민주노총 소속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IBS 종합감사 결과를 즉시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